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설더스하기 부장 변화 체력 여유가 안되겠는데 맵이 별로네 엘리트도 이상한데 있고 엘리트를 빼자 오 편향 미친 편향 어둠 어 둠 타격 지우면 되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벨로월드 번구 번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째 그냥 안 먹어도 되겠지? 디펙트의 엘리트 수련법 역시 조각 모음이 맞겠지? 슬렉 이벤트 오른쪽 두대 실패 오닥불에서 원래 강호할라 그랬는데 이제 오닥불에서 자야겠다 이펙트 또 죽냐 가운데였어 와 저것도 오 버젓 와 체력 체력 타버릴 뻔했네 부작이라니 실력인데 딱지 깨면서 딱지 잘 뽑는 게 실력이지 저번에 우연히 과로시 봤는데 피자가 판내주더라 집 개사장 개살피자 개살피자 혜자임 배달공짜임 오우 나이스 실력 미쳤네 배달 하루종일 걸리고 콜라 없다 피클이 없었나 콜라가 없었나 컴드 오한 빙하 이거 슬라임 못잡겠는데 하루 전에 시키면 되겠네 매일 시켜 중피자 피자 너무 귀한 몸이라 안 먹은 지 오래됐다 중피자 중피자 제발 제발 아 뭐 어 어 어허임도 없지 아니 빙하가 어떻게 이렇게 필요할 때만 나오지 아 두 개라서 그렇구나 두 개네 몇 턴 빙하가 필요한데 두 개라서 잘 나왔던 거임 빙하가 진짜 좋긴 하다 룬 피라미드 정도 나오면 이기지 않을까 룬 피라미드 정도 나오면 이기지 않을까 룬 피라미드 정도 나오면 이기지 않을까 아 똥 분열 아니 저열 비트 한달에 한달에 한번이에요 상점가서 제거하고 이거 불 3개 보면 될 것 같은데 엘리트 하나 잡고 방어할 거 진짜 많은 흠 버블 망함 포인트 현질 가능 비트다 비트 너무 약하네 이제 이것땜에 돈 없어서 필요한 거 못산 안 돼 아니 초강보험 또 나왔어 삼강보험 해봤자 어차피 강화도 못하고 두 개만 강화되면 됐지 두머치야 코어 써지 반복도 여유되면은 갖고 싶은데 여유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복제를 살까 파워를 살까 나 앞에 엘리트 잡으려면은 파워 포션에서 실력으로 실력으로 헤헤! 헤헤! 영도 좀 있다가 쓸어드릴께요 빡 때리에 때리때리 빡 때리 필요 없을 것 같고 아까 어둠불 하나 더 넣는 것도 방법이었을 것 같음 빡 돈 숟가락 제발 포셔님 하나 더 써야겠지 뒤지기 싫으면 섬탑 리빙포인트 뒤지기 싫으면 상점에서 포션을 사자 물론 사도 죽는다 포션을 사고 약간의 실력이 필요하다 실력 아 고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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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펙트는 인사를 하는데 왜 두드려 맞는 거죠?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니 여기도 아니 버그 아니야 이거 아 내 룬축전기 내 건 아니지만 그 룬축전기가 내 룬축전기여야 했어 창정 주인은 정답이 몇 구에 살까요 정답은 오프 입니다 크크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찾아가야겠네요 쪼개는가면 쪼개 버려야지 아니 이 시드 조각 5개 정도 나오지 않았나 심지어 디스크도 있네 3개나 집을 필요는 웬만하면 없습니다 님들은 하지마세요 어 개꿀 나만 해야지 글리자드 어디간 고밀집 디펙트 길 왜 저렇게 세 하지만 내 방어도가 더 높다 캘리퍼스 나오면 끝난 게임인데 또 훈열 증폭 미쳤다 까마귀랑 까마귀랑 놀자 블리자드는 시오스와 함께 미국 같습니다 미atch 톨 이오스 Ос 미국이 아니라 인공물 없나? 기존 강한 D 이펙트 알고 알고리즘보다 그냥 아니다 과도자 만나면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도자 대비해서 포션 챙겨놔야 돼 엑소에서 버퍼 정도는 뽑아줘야 할 듯 켈리 나오면 진짜 다 잡은거고 자수할까? 아냐 자수화 나는 디펙트 광명 없는 디펙트 역시 어택당 못 막자놈 과도자 나와도 비꼴 날텐데 으으 미친놈 으으 미친놈 뽀뽀 뽀뽀 하파기는 지금 덱은 역시 터보가 필요하지 채거님 어 오히려 좋아? 아 네 요 전투는 시간을 좀 주니까 효과 증폭을 잘 쓰자 증폭을 잘 쓰자 증폭을 잘 쓰자 아니 아니 됐다 얘기가 날수도 있다 이제 70방어 넘겼으니까 맞을 일이 없다 빨리 감기 시간 여기서 주무시면 됩니다 봉봉 아니 짱퀴 넣을만한데 제기원의 방어가 몇이야 아니면 혼돈컴드 혼돈컴드 핵분열 핵분열 강화 증폭 강화 증폭 강화가 낫겠다 밸류로 찍어 누르자 벨직루 백분열 쓰는게 맞겠지? 냉기 다 털려서 좀 대박이네 백분열 특 백분열 써서 얻은 에너지로 부채 만듬 벨직루 뭔가 어둠에 껴요 골피 흐아하 FTL FTL 어디다 쓰냐 안 쓸래 안 먹어 눈이 없는 애들 눈을 핥히고 다리가 없는 애들 다리를 꺾고 아 실수 아이씨 등폭 진짜 안 잡히네 등폭 진짜 안 잡히네 일라고 하니까 잡히네 아이씨 나의 위빠라 캐칭 나의 위빠라 이제 안입금 기기학습 파워 너무 많은데 뭐 어쩌라고 까까 일로와봐 와도자 안나온거는 다행이다 까까 디펙트 파워에 불만있어요? 처음 탑으로와라 너의 오기심 지금 미션 실패군체 숫자까지 진심한 보자이 아 이걸 뒷 바꿀 수 있었는데 못 바꿨네 까비 까비 까아 까깝쇽 까까 근데 진짜 위험한거 아닌가 아닐걸 아닐걸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아니? 뭐 뭐 뭐 뭐 뭐 뭐 그 뭐 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체력 어떡함? 깎아잡아야 되는데? 어? 이게 아닌데. 사축류 주술사선에서 정리되버렸고. 사축류 주술사선에서 정리되버렸고. 사축류 주술사선에서 정리되버렸고. 사축류 주술사선에서 정리되버렸고. 아야 왜 카크 덕고라바가 이것이 작은 카크? 이펙트가 아름다운 이유는 암흑구체를 품고있어서래 체력 3 허브 하나만 있었어도 이 골은 안났겠다 하지만 없죠 체력 3으로 한번 보수에 없게 잡냐 까짓거 한번 해보죠 아니 미친 아 이제 좀 풀리겠다 그접 편향이 은근히 은근히가 아니고 아 은근히가 아니고 그냥 내놓고 트롤하고 있는 어? 빙하 빠짐 아 아 아 귀엽다 귀엽다 눈 보라나 일자사격만 있어서도 아 죽어 좀 죽어 임마 뭐하는거야 그리고 디펙트 가지고 와 되나? 잡나? 해치우나 미친목이 있어? 으아 꽂혔어 한참 더울때는 또 목이 없더니 선선해지니까 또 나오네 아 아 고마워요 알고리즘 증폭각 겁난다 증폭각 겁난다 죽전기 그냥 써야겠다 레디마를 돌긴 선선하지 않으면 스탠스 레디만 한다 준비된 로봇 이펙트 안전하게 하자 괜히 첫 슬롯 놔두지 말고 봉봉 하지만 오고야 말았다 디펙트의 무덤 고철철이장 고철철이장 아이스크림이다 제거가 나은가 포션이 나은가 정상희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눈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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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호셔나 나랑 할까 눈보라 복포 도 돈이 안되네 미친 그지색 눈보라 없으면 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언구로 딜 나오나 제거만 할까 제거만 할까 제거만 할까 약과들 보자 아주 쓸모없는 인지편향 아이고 이런 제발 그럼 두번וה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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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헉 이중시전 갈았네 아멘 상패님 밀집만 깎지 마세요 제발 자 그건 선 넘는거임 아 밀집 깎지 마 임마 봉봉 제기놓으면 딜은 안 모자랄건데 굳이 눈보라가 역할 대신 해줄거니까 아 기대를 써버리지 않는 기대를 써버리지 않는 계란 도둑 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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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이 개같은거 나아이 개같은거 나아이 개같은거 질 너무 딸린다 이펙트 마지막힘 나아이 개같은거 힘이 힘이 달린다 심장 매우 깍쳤네 왜이렇게 뻔함 망했네 이거 개선해봐야 될거 같은데 심욕발현이면은 죽겠다 가볍네 발현이야 19여야 해소에 필이 안된다고 아니지 방전인데 아 그리고 암튼 방전으로 밀면서 잡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안됨 크리어보담 아니 근데 핵분열이 핵분열했다 진짜 이펙트 이펙트는 으흠 음? 뽀뽀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킹분열이 알맞은 타이밍에 나왔으면 되는거였네. 넷플라즈마 이제 슬슬 심장을 잡지 않으면 죽는다. 핵분열 사이였네. 쉽지 않다. 2댁이 7댁이 아니긴 했지. 와도잖아 이런거면 몰라도. 사축류 주술사나 이런 애들한테. 상점이 룬축전기만 안 뺏어도 이긴거 아닐까? 이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